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에나하임 부근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 차량은 하얀색 픽업트럭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의 이원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갑자기 픽업트럭이 나타나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납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에나하임 인근인 오렌지시 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침 6시 30분쯤 캐텔라와 글라셀기 교차로 코너에서 픽업트럭이 길을 건너던 58살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주변에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 많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있어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출근하는 운전자가 많아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 원정입니다.